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전환 효과를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트랜지션 프로그레스 강의입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영상에 넣는 트랜지션의 흐름을 조정합니다 망설임 없이 전환이 이뤄지게 해주기도 하며 동시에 역동적으로 전환이 이뤄지게 하기도 하죠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을 보려면 영상이 두 개 이상 있어야겠죠? 원하시는 영상을 트랙으로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불러놓았죠 다음에는 뭘 할까요? 당연히 두 비디오 이벤트를 겹쳐야겠죠? 원하는 만큼 겹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가 작동할 겁니다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갖다 놓아야 하는데 저는 그라디언트 와이프를 쓰려 합니다 여기서 터블런트 노이즈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설정할 수 있는 설정창이 뜰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쓸 일이 없으니 닫아줍니다 트랜지션을 제대로 놓았다면 이렇게 트랜지션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는 타임라인 하단에 있는 인벨롭 에디 툴을 실행해 줍니다 마우스 커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태로 트랜지션된 부분을 오른쪽으로 클릭해 주세요 평소와는 다르게 빠른 실행 메뉴가 펼쳐질 겁니다 인서트 리무브 인벨롭과 쇼 인벨롭이 있을 건데요 이 두 곳의 트랜지션 프로그레스가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션 프로그레스를 활성화해도 쇼 인벨롭으로 시야가 확보 안 되면 소용이 없고 쇼 인벨롭으로 시야를 확보해도 트랜지션 프로그레스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서죠 따라서 두 곳의 트랜지션 프로그레스를 다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트랜지션 구간에 보라색의 인벨롭이 생성됐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인벨롭에 마우스로 왼쪽 더블클릭을 하면서 인벨롭 포인트를 생성해 주세요 포인트의 개수는 트랜지션을 하면서 본인이 몇 차례의 흐름 변화를 줄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4개 정도만 만들어서 파도타기 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위로 보낼수록 다음 이벤트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아래로 보낼수록 이전 이벤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포인트를 움직이게 한 뒤 재생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트랜지션이 진행되죠 할까 말까 느낌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단조로워질 수 있는 트랜지션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의 하나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